트럼프의 당선으로서 대박 웃고 있는 중국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후리스크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주택가격에 기후리스크가 반영이 되면서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폭탄 관세정책은 아마도 한국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중학생들의 컴퓨터 정보 능력이 세계 1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2050년 일본은 50%가 노인 가구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1억 3천만 달러를 쓰고 몇 달 만에 700억 달러를 번 사람이 있습니다. 커스트코의 버터가 리콜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다는 반응들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서 불이 붙은 테슬러에서 동승자 4명이 모두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생아한테는 절대로 뽀뽀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영국 의사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보 시사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주간의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도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으로서 현재 결정이 된 상황에 대박으로 웃고 있다. 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중국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회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왜 중국의 회사들이 웃고 있을까요? 몇몇 회사들이 그렇다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트럼프 관련 중국산 각종 굿즈, 즉 기념 상품이죠. 굿즈. 이 굿즈의 수출 판매가 아주 급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11.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모자와 의류, 인형, 깃발, 양말 등 무려 천여개가 넘는 트럼프 굿즈가 미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서 판매 중이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은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운동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즉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붉은색 모자로 집계가 됐습니다. 해당 제품의 가격은 19달러 99센트, 약 한화로는 이제 2만 8천원 정도가 되는데요. 지난달까지 만개가 넘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주문 폭주에 대해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동부의 EU시를 비롯한 지역 제조업체들은 트럼프 당선을 축하할 EU를 찾았다라고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저장성의 EU는 전세계의 최대 규모의 도매 시장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트럼프 굿즈가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온라인 판매업자인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선거 결과가 발표된 날 주문이 단 하룻밤 만에 3천 건 넘게 들어왔다라면서 EU에서 개당 56센트, 약 한화로는 780원에 떼어온 모자를 온라인에서는 무려 9달러, 한화로는 12,000원까지 팔았다라고 이 매체에 전하고 있습니다. EU에서 도매로 물건을 가져와서 아마존을 통해서 전세계에서 판매하는 그는 이틀간 미국과 일본의 주문건으로서 2만 달러, 약 2,8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사실 대단한 거죠. 하룻밤 만에. 한편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 테무에서도 트럼프 관련 상품이 인기를 얻었고 일부 상품의 품목들은 품절 사태를 겪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러한 매출의 호조로 인한 중국 업체들의 기쁨도 아마 잠시 뿐이지 않겠느냐라고 홍콩 사업체의 모닝포스트는 짚고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간에 대박, 하늘에서 벼락 떨어진다라는 그러한 돈을 버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는 사실의 순간이죠. 때로는 어떤 물건들은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간 한 번 치고 빠진다. 이런 개념도 있는 거죠. 미국의 주택가격에 여러분들 기후리스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후리스크. 기후리스크의 반영이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기후리스크와 주택가격 사이의 명확한 의무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11회 경제전문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JP모가는 최근에 보고서에서 연방주택금융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연관성을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JP모가는 폭풍, 산불,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가뭄 등을 기후위험 변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가격에 기후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JP모가는 2000년부터 기후위험이 큰 지역의 주택가격이 평균적으로 더 빨리 상승하기도 했다라고 전하면서 지난해 초부터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의 주택가격이 덜 취약한 지역 주택가격보다 더 완만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JP모가는 설명을 합니다. 허리케인 등 기후재난이 잦은 지역의 주택보험료가 치솟으면서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얘기죠. 기후재난이 잦은 지역, 홍수, 피해, 또 허리케인의 피해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주택보험료가 치솟으면서 오히려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다. 또 미국인들은 점점 더 기후위기에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허리케인 헬렌으로 주택피해를 본 미국인 5명 중 1명은 향후 이사할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위험이 낮은 지역의 주택수요가 오르면서 가격도 덩달아서 가파르게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JP모가는 2000년 이후에 누적 주택 상승 가격은 여전히 기후위기 위험 지역이 더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저위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결국에는 반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기후위험의 요소가 아직까지 주택가격이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 기후위기의 위험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다르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 시작하고 반영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트럼프의 폭탄 관세 정책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도 포함이 될 수 있다. 라는 관점의 소식입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폭탄 관세 정책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1일 CNBC에 따르면 앤드루 틸튼, 골드만삭스 아시아 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 이래에 미국의 대중 무역의 적자는 다소 감소를 했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의 무역 적자가 상당히 늘었다라면서 이같이 밝힌 겁니다. 틸튼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당선인과 유력 입각의 후보자들은 미국의 무역 적자 감소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두더지 잡기 방식으로 급증을 하고 있는 무역 적자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과 대만, 베트남은 미국에 비해서 큰 무역 이익을 거뒀다라며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특권적 위치로 인한 것이며 베트남은 중국의 무역을 우회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사실이긴 하죠. 베트남 같은 경우에 중국이 무역을 우회함으로써 돌려서 돌아가는 방향이 방식의 루트, 스위크로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얻고 있다는 거죠. 2023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자동차 수출이 전체 대미 수출의 약 3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대만은 올해 1분기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7.9% 증가한 246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베트남의 올해 1월부터 9월 대미 무역 흑자는 9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골드만 삭스에 따르면 인도와 일본도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울러스 골드만 삭스는 중국이 동남아시아, 인도, 멕시코 등으로 공급망을 이전하려는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내년 3만기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의 평균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그러니 간단하게는 베트남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무역 흑자를 가지고 있고요. 또 기존의 일본은 무역 흑자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입장에서 현재 인도, 또 대만, 홍콩, 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도 중국과 같은 관세 부과에 대한 영향, 정책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중학생들의 컴퓨터 정보 능력, 즉 설치를 하고 또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세계 1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자란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한국 중학생들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의 교육부에 따르면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가 최근 발표한 국제컴퓨터 정보 소양연구 2023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컴퓨터 정보 소양에서 540점을 받아서 32개의 나라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5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이 평가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컴퓨터 정보 소양 능력에 있어서 영역을 통해서 웹사이트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과 코딩의 원리를 활용해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34개 국가의 5,299개 중학교에서 13만 2,998명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152개 학교 3,723명이 포함된 수치이고요. 한국 학생들은 컴퓨터 정보 소양 부문에서 34개 국가 중에 1위로서 540점 컴퓨터 사고력에서는 22개 나라 중에서 2위 537점으로 높은 성취를 보였습니다. 각각 국제 평균은 476점과 483점인데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죠. 특히 최상위 성취인 그 수준인 4개 수준이 비중이 컴퓨터 정보 소양과 컴퓨터 사고력 부문에서 각각 6%, 15%로 참여국의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장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컴퓨터 정보 소양 부문에서 27%로 참여국 중에서 가장 낮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초입니다. 기초. 컴퓨터에 대한 기초. 컴퓨터에 있어서의 컴퓨팅 사고력에서는 27%로 참여국 중에서 세 번째로 낮았고요. 즉 기계적으로 검색을 하고 또 이에 대한 루팅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컴퓨터에 있어서의 어떤 컴퓨팅 사고력 조금 애매한 얘기이긴 한데요. 그 사고력에 있어서는 낮다. 가장 낮다.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중학교 2학년의 수준이.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중학교 2학년의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나라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는 대부분 학생들이 핸드폰을 손에 쥐고 사는 것이 이러한 능력을 키운 것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2050년이 되면 앞으로 26년 후죠. 몇 달 안 남은 걸 따진다면 25년 후가 되겠습니다. 일본은 50%가 즉 전체 인구의 2명 중에 1명이 노인 가구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2050년 일본에서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12일 발표한 도도부현 별 가구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수는 2020년에 5,570만 5천 가구에서 2023년에는 5,773만 2천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즉 이후에 감소세로 전환이 되면서 2050년에는 5,260만 7천 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러나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의 가구수는 2045년까지도 늘어나면서 전체 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50년에는 45.7%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도도부현 47개 곳 중에서 21개 곳은 이 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이 연구소는 내다봤습니다. 지난 2020년 전체 가구 중에서 노인 가구의 비율은 37.6%였고요. 1인 가구 비율이 2020년에 38%에서 2050년에는 무려 44.3%로 계속 우상향해서 가구당 평균 인원이 2020년 2.21명에서 2035년에는 1.97명을 거쳐서 2050년에는 1.92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소가 추정을 한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전체 2명이나 3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이 될 거라는 얘기가 한국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요?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은 별로 없고 나와 동시대의 사람들 나보다 나이가 든 사람들 나만큼 나이가 앞으로 먹을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또 더 오래 살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오래 살기 위해서 무엇이 좋아야 되나요? 건강이 좋아야 됩니다. 어떤 건강이 좋아야 되나요? 육체적인 건강이 좋아야지만 됩니다만 정신적인 건강도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몸이 온전하더라도 사람 구실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억 3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무려 700억 달러를 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사람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39% 급등을 하면서 앨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귀신 같은 감각과 전략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라고들 얘기합니다. 또 어제와 오늘에서는 트럼프가 즉 트럼프 패밀리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삼촌이라는 호칭까지 쓰고 있다고 하죠. 머스크는 트럼프 지원 유세를 위해서 1억 3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1822억 원 정도를 썼는데 트럼프 승리 이후에 개인 자산 증가 분만 즉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증가 분만 700억 달러입니다. 무려 98조 1330억 원에 이릅니다. 11일 CNBC 방송에 따르면 머스크의 자산은 대선 이후에 며칠 만에 700억 달러를 증가하면서 3200억 달러를 기록했고 세계 2위 부자인 레리 앨리슨 오라클 창업자를 약 900억 달러 차로 따돌리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머스크의 재산 대부분은 테슬라 지분이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대선 이후에 4거래일 동안 39%가 급등을 했고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뭐 이건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언제까지 갈 것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머스크는 440억 달러를 들여서 인수했었던 엑스를 앞세워서 이번 대선 기간 트럼프의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서 경합주 유세의 자금을 지원했고 때로는 트럼프 지지 유세도 이끌었습니다. 보수층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만 달러의 상금을 내건 행사까지 벌였으며 이 때문에 펜실베니아 주당국으로부터 불법 복권 운영 혐의로 소송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엑스를 통한 트럼프 지원과 직접 후원은 지금 엄청난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다 정신이 정신세계가 라고들 얘기를 하고 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이 앞으로 전개해 나갈 확률이 80% 이상이 된다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면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는 건 확실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고 계시는 코스트코의 버터가 있죠. 이 버터 많이들 쓰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씁니다만 리콜이 됐습니다. 그런데 리콜이 된 이유가 아주 황당합니다. 그 회사는 어떻게 할까 싶기도 합니다. 외국의 대형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버터 제품에 우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써 버터 2200박스를 리콜했습니다. 10일에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10월 코스트코의 자체 브랜드인 컬클랜드 시그니처 스위트 크림 버터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가 누락됐다며 리콜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해당 제품의 포장에 우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알레르기 경고 문구가 누락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리콜 조치에 대해서 여러 사회관계방 서비스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한 누리꾼은 휴일에 베이킹을 할 건데 우리 집에서 안전하게 폐기해 주겠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버터에 우유가 들어있다는 표시가 없어서 리콜이 됐다는 게 말이 되냐? 우유 포함 안내 스티커를 부탁해서 판매할 수는 없나?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우유는 가장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주요 식품 중에 하나라며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는 해당 제품으로 인해서 질병이나 부작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리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리콜한 제품 폐기는 못 시킬 거고 어딘가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겠느냐? 스티커를 붙여서 말이다. 그러면 그게 코스트코의 너무 강한 스트롱한 정책에 또 한편으로는 다른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 얘기를 드리면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를 미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사실은 사실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이 안 열리면서 불이 붙은 테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승자 4명이 모두 사망을 하고 말았는데요. 사고로 불이 난 테슬라 차량에 문이 열리지 않으면서 운전자 등 4명이 숨진 겁니다. 12일 영국의 데일리메일, 미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자정쯤 캐나다 토론토 레이크슈어 블로바드 이스트에서 테슬라 차량에 주행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차게 타고 있던 5명 중 4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20대여성 현장을 지나던 시민의 도움으로 차량 창문을 깨고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고가 난 차량 모델은 2024년형 테슬라 Y로 당시 차량에 전자식 도우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사고 차량과 같은 테슬라 Y의 브레이크 오작동, 급발진 등 9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전기차 화재 사건은 한국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 X 차량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한 겁니다. 당시에 대형 법무법인 대표였던 차 소유주는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함께 타고 있던 대리기사는 119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 스스로 차를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이 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전기차가 화재가 나거나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안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죠. 이러한 경우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 또 보안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고하는 차량이 2024년형 테슬라 Y라는 거고 전자식 도어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안에서 문을 못 열고 나왔다는 겁니다. 청구가 되시고요. 우리가 아기를 갖게 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갖게 되면서 세상에 눈을 뜨면서 응애하고 나오게 되면 그저 이쁘죠. 그런데 신생아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뽀뽀라고 합니다. 영국 의사들이 경고를 하고 나왔는데요.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신생아에게 입을 맞추지 말라고 영국 전문가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묻어있는 바이러스 등이 면역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신생아에게 옮겨갈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1회 영국의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국민보건서비스 즉 NHS의 외과의사인 카라 라자는 최근에 자신의 틱톡에 신생아와 관련 경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는지 알면 아마 놀랄 것이라며 아기를 기르고 있거나 아기들을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면 이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아기를 만나는 사람들은 몇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가 제시한 규칙은 아기를 만지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을 것 부모나 양육자가 아니라면 아기에게 입맞추지 말 것 등이라고 합니다. 라자는 그건 이 작은 아기들이 면역체계가 아직까지 소프트웨어에 업데이트 중이기 때문이다. 아주 미성숙하고 감염에 훨씬 취약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감기처럼 어린이와 성인에게 가벼운 증상만 유발하는 감염조차도 신생아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 신생아들은 가족 구성원들과의 접촉 모유 섭취 등을 통해서 미생물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면역체계를 발달시켜 나간다며 굳이 면역체계의 발달을 위한다며 병원성이 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노출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친척이나 친구들은 아기의 면역체계가 강해질 때까지 두세 달 정도 기다린 뒤에 아기에게 입맞추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합니다. 다른 전문가들 또한 뽀뽀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합병증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키스 또 어떤 뽀뽀의 형식의 인사가 참 많죠. 아주 그게 문화인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정보만큼 또 이런 시대가 변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정보들이 많이 알려지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더 좀 각박해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물론 이걸 아지 말자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옛날에 30, 40년, 50년, 60년 전만 해도 사실 이런 거를 모르는 시대였기 때문에 또 무지했기 때문에 그저 아기들이 나면 동네 사람들 와서 다 뽀뽀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안아보고 이랬죠. 그런데 지금은 쉽게 생각하면 내 며느리가 혹은 내 딸이 섭섭하게 엄마, 어머니, 아기 뽀뽀하지 마세요. 아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바이러스 감염되지면 큰일 나요. 라고 얘기하면 섭섭하죠. 그저 섭섭합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세대의 부모들은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 알지 못하고 무지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무식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될 듯 싶습니다. 그저 원칙적으로 살아나가는 신세대한테 그저 불말만 가질 일은 아니라 우리도 알면서 좀 살아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옛날과 지금이나 봤을 때 이렇게 세상이 또 정보력 때문에 많이 변해가나 싶은 생각도 들어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일 맨 궁금한 일들이 내 주변에서 생긴다네 따뜻한 이야기들 속에 점이 넘치고 다양한 화제 속에 정보가 넘치네 우리는 기다리셈을 알게 되고 기다리셈과 시간 속에서 우리만의 지식과 상식이 늘어난다네 편안함과 여유로운 삶의 시간 속에서 늘 기다리셈과 내일 함께한다네 오늘도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네 뉴욕 기다리셈 오늘도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네 뉴욕 기다리셈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네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네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네 제 마음이 편안해진다네 감사합니다.